1.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은 어떤 열매로 이어졌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었던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도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은 단순히 헌금을 얼만큼 했다는 숫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나바를 포함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한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고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합니다. 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한 것 같았습니다. 1절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이 순전한 마음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밭을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에 대하여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속였던 이유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해보면 사탄이 그대를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졌기에 그 값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사절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사절을 읽어드리면 베드로는 밭을 파는 일이 결코 그의 의무가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땅을 팔기 전후 상관없이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행위나는 것이죠. 당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섬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근원에는 구원에 대한 감역과 기쁨, 감사가 깔려있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던 것이죠.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있어서 밭을 파는 일은 결코 의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감사한 대로 할 것이지 억지로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밭을 팔아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이 자발적 헌신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담스럽지만 억지로 하려 했고 그 속에 탐심이 가득 찬 결과가 값의 일부를 감추게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부터 일부만 마친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사장 말미에 등장했던 바나바와 비교해서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 둘째, 사도들과 공공체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불경건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이어서 아내 삽비라까지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이 죽음 때문에 간혹 독자들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속임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공공체 앞에서 거짓과 위선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 가지고 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온 교회라고 했으니 이 속에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장면을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거짓을 고하거나 그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두 번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우였고 또 한 번은 여호수하서 7장의 아간의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도 모두 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얼마를 헌금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개인적인 윤리의 차원에서도 머물러서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불경관한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치명적인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직접적인 개입하셨던 이유는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되고 성형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경애하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스 6장 7절도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순전하고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섬김이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라는 토대 위에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가지 의도를 감추고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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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